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금에 합당한 삶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 초등교사라고 갈라데아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교리로서 여전히 성경,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겠죠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칭의의 보금을 선포하면서 왜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깨닫는 자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능력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금에 대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도인 바울은 이 율법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흠이 없는 자로 살았어요 늘 율법을 의식하고 부담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순종은 했지만 별로 기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영적인 죽음으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옛 남편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랑 되신 그분께로 내가 신부로 나아간다고 말씀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변호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율법이 죄를 드러내지만은 결코 무시를 받거나 혐오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의인된 성도가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평기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거듭난 신자에게 생명의 법으로 주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우리를 가르칩니다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율법의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십계명을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웨스터미스 신화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도덕법 곧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순종해야 한다 그 이유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용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율튼이란 학자는 십계명의 주제를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권위와 존엄성과 충성과 권리와 특권이다 1개명은 본다면 1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신과는 다신론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으로 나오셨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마녀의 주제라고 선포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신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미약하고 초라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출애금의 은혜를 주시고 노예의 신분에 있어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시고 홍해물을 말려서 드라이를 얼마나 틀으셨는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침수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신의 산에 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오셔서 십 개명을 선포해 주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가난한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언약을 맺으셨듯이 자손이 번성했고 또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가난한 땅에서 그 가난한 땅의 문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이죠 선택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있고 사명이 담겨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를 창조하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할 가난한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말씀이죠 모세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과 함께 가셔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난한 땅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 언약의 순종해야 함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기억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은혜를 주시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쫓겨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도나이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서의 법칙은 그 땅의 문화와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에서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을 딛고 살고 있는데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 부자 기억나시죠? 음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말씀했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죠? 말씀을 나누는데 힘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습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레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야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 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이드하시고 도와주기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이 개명을 다 지킬 수 없었고 이 개명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될 뿐이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불가피성을 더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오용하게 하고 우리를 속였어요 예를 들면 죄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나요? 율법을 들을 필요 없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처음에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그때 없었어요 그 뒤에 하와를 만드시고 이 뱀이 하와에게 갑니다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줬겠죠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의심하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 탐스러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더니 하와가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유롭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교묘하게 그렇죠 간교한 이 뱀이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죄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계명을 지켜봐라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유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을 읽었을 때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탐심은 죄구나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십계명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아홉 가지의 계명을 놔두고 왜 열 번째 계명을 가져왔습니까? 다른 계명들 특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면 이 열 번째 계명은 뭔가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심의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탐내다는 동사가요 하마드인데요 따라합시다 하마드 이 하마드는 보니까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경향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용내를 보니까요 장세기 3장 아까 말씀드린 그 선악가를 보았던 이 하와가 느꼈던 감정이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이 탐스럽다는 게 여기서 하마드인데요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라카흐 따먹었다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탐스럽기도 한 만큼 마음으로만 오 탐스럽네가 아니라 따먹었다 행동으로까지 나갔다는 이어지는 것이고요 요소와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간 사건이 나오죠 그때도 금덩이를 보고 아간이 탐내였다 하마드 그런데 그것을 가졌다 라카흐 행위를 취했다고 나옵니다 칼비는 신명기 5장 21절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악한 성향이 바로 욕심이라고 잘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더 해석했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뱅이라 읽어볼까요? 골로세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뱅이라 아멘 저희 교수님이 십계명 책을 쓰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탐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기차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욕망의 시대에 이 욕망 공화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죄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재미있고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정욕을 채워주는 것 같고 우리 욕구를 달래주지만 얼마나 교활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오해할 때 문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위를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의 주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이렇게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구분하자면 이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사해해 주셨지만 죄에 오염된 우리의 상태 이 오염된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되고 정화되어야 되고 씻겨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탄은 죄로 오염된 이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계속 넘어뜨리게 하고 허점만 보이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고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죠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늦는 것이죠 방어가 늦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7장 7장 14절 이하 법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성도의 투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속의 다른 법이 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해답이 무엇이었죠 8장에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성령장이 나오는 것이예요 믿는 자에게 내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몸에 죄악된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도로서 성화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국기로 묵상하잖아요 출애국판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구원해줬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유옥과 아말렉과 그 홍해와 여리고와 너무나 많은 전투가 있으잖아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이 많습니다 반갑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필수 과목이니까 그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출애국판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국에서 나왔다고 살길 잃었습니까 뒤에는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광야에서도 먹고 자는 문제가 힘들었겠죠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고 보장됩니까 허허 벌판이었나요 거기에는 강력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혹이 많고 우리 문화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가 모세옥경을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5장에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회를 말씀했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렇죠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께 내어놓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 되셔서 여전히 나의 주적은 이 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이 이 죄라는 원수는 끝까지 미워하고 몰아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합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추력기를 묵상하면서 가라고 해놓고 그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죄성이잖아요 이것을 늘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은 뭐냐 평생에 걸치는 신뢰의 여정이다 그냥 그 세례받고 은혜받았을 때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죠 현재의 형으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율법은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오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입니다 고백할까요 삶의 교리 우리 생활의 법칙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인간의 욕망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울해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